자동차 정비학과의 자동차 정비학과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학과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컬리지 추천학과에 대한 내용으로 자동차 정비학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도 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모든 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땅이 넓고 생활의 필수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엔지니어들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어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해본과 상위권에 속한 소득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과로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 및 엔지니어들은 포지션의 안정감과 소득의 안정으로 통한 캐나다의 소비 문화 및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염두하시고 계시다면 경제활동의 여건과 취업 여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인 자동차 엔지니어는 전문직으로 거듭나면서 동시에 고용 수요가 많은 직종이어서 테크니션들의 취업률은 높으며 안정적인 고용 기회와 높은 연봉으로 인기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컬리지의 자동차 정비학과의 스킬은 수준 높은 관련 지식과 현재 사용 중인 실제 기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각 학교에서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별다른 단계 없이 바로 동일 직군에 취업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숙지하며 학생들은 GM이나 혼다, 도요타, 현대, 기아 등 유명한 자동차 회사로 졸업생들의 진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컬리지는 정규과정 2년으로 졸업 후 3년 기한의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정비사는 5만6천 달러의 높은 연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컬리지들의 자동차 정비 프로그램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자동차 수리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함께하고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최신 기술의 집합체인 전기차, 수소차, 배연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정비 킷 활용, 내부 구조 이해, 샵 서비스 등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점으로 교육합니다. 고장 진단부터 실제 수리까지 그룹 수업, 프리젠테이션, 실습 강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모든 수업은 캐나다 근로자 그룹의 휘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이 될 것이며 기본적인 개념과 실습도 같이 병행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량 정비 기술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컬리지의 자동차 정비학과는 전 지역에서 활발하며 대표적으로 토론토에는 센테니얼, 모학, 듀엠, 펜쇼 컬리지 등이 있으며 벤쿠버 지역에는 VCC와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BCIT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정비학과는 안정적인 유학 후 이민 추천학과로 특히 남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 전공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